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횡재 꿈은 주로 예깃지 못한 행운, 재물 또는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한 심리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일상생활에서 재정적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때 이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꿈에서의 횡재가 실제로도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에서 갑자기 많은 돈을 얻거나 귀중한 물건을 발견하는 꿈은 실제로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투자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맑은 물을 보거나 깨끗한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꿈은 큰 재정적 성과를 예고한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등에서 당첨되는 꿈도 횡재 꿈에 속하며, 이는 일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 찾아올 징조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더러운 화장실에 오물이 가득한 꿈이 재물운의 상승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승진 및 성공 사업 확장, 승진 등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풍요로운 배경에서의 꿈은 일적인 성과와 승진을 나타내며,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것임을 예시합니다. 일부 횡재 꿈은 지나친 욕망이나 과도한 기대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반대로 실패나 손해를 예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매우 큰 금액을 얻었는데,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지는 꿈은 실제 생활에서 일시적인 행운 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심리적 부담 만약 최근에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라면, 횡재 꿈은 자신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심리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면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에 일한 사용자는 최근 복권에서 큰 당첨금을 얻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다음 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 이 다른 사람은 더러운 화장실에서 돈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장소에서 횡재하는 꿈은 오히려 금전운이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 반면, 깔끔한 장소에서 돈을 잃는 꿈은 반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맞추는 꿈 현실에서 로또 당첨을 기대하게 만드는 꿈이지만, 이 꿈은 종종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적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꿈이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며, 직장 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꿈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의는 대인관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횡재 꿈을 꾸었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실제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긍정적 에너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큰 돈을 얻는 꿈을 꾸었다면, 현실에서도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운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횡재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현재 자신의 상황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선물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계약 등이 있다. 갈대밭 속의 금덩어리가 반짝거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행제, 제복, 병사, 발명, 발굴 등이 있다. 감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다. 명예, 재물, 돈, 행제, 행운, 사랑 등이 있다. 감방 안에 금은 보아와 구더기가 가득해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먹거리,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에서 똥물이 줄줄 새어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행제, 식복, 물품, 복꿈 등이 있다. 감자가 쌓인 더미 위에 앉아있는 꿈 신이 주신 선물로 금시 발복하여 큰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승진, 탕선, 명예 등의 길조이다. 강물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낸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될 진조 뜻밖의 행제를 하게 될 길몽 강이나 바다에서 잡으려고 하던 물고기가 자기에게 뛰어오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행제할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구할 일이 생겨 명예를 얻게 됩니다.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갯벌에서 개를 많이 잡는 꿈 생산, 제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행제, 재물 등의 길조이다. 거름으로 쓰이는 오줌통을 메고 집으로 들어온 꿈 재물에 관련되어 행제가 있을 것으로 적금을 타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옴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위가 마당에 똥을 싸 수북하게 보이는 꿈 복식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천이다. 행제, 돈, 식복, 기쁨, 오복 등이 절로 굴러들어온다.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될 징조이다. 소나기를 만나는 꿈은 대개 의외의 재물 획득, 귀인과의 우연한 만남, 행제수 등을 나타낸다. 건물 옥상에 맑은 물이 고여있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사업성과 행운 등이 있다. 검지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두뇌개발, 행제, 재물, 돈, 저술, 창의성 발휘 등이 있다. 겨울에 벚꽃이 피는 꿈 푼돈 정도의 돈을 행제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격리가 돈 뭉치를 주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 행제, 물품, 선물, 일거리 등이 생긴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골목계란으로 송아지만 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때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행제수가 있다. 공중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행제나 행운이 찾아오게 된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행제, 물품, 식복 등의 기룐이다. 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 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행제수가 있거나 큰 복을 맞게 될 대길몽이다. 관과 송장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꿈 뜻밖의 일학천금을 얻어 장안의 부자가 된다. 행제, 거금, 대수대통 등의 기룐이다. 관 속에서 금은 보화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제, 기룐이 있다. 광어가 물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피하고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법,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제,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제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국가원수나 지도자와 압수를 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신의 도움으로 행제수가 있어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합의, 체결, 계약, 지원, 약속, 협조,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본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이 들어온다. 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버는 등 재물, 경사, 행제 등이 있음 굴속에서 불을 뿜어내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 행제, 경사 등 행운이 온다. 그릇 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꿈 뜻밖의 행제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매사가 원하는 대로 풀림 금, 은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금, 은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행제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몸이다. 금덩어리를 등에 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제가 있다. 금반지를 줍는 꿈 행제수가 있음 금은 보아를 안 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행제, 소유 등이 있다. 금이 코에서 나오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제 등의 길조이다. 길가에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꿈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행제, 재물, 물품 등이 생긴다.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제수로 빼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십복, 행제 등이 있다. 길을 걸어가다 돈을 밟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제수로 인하여 돈이 들어온다. 공돈이 생겨 여행을 간다. 길을 걸어가다 토마토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꼬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얻는 돈 속의 놀이, 꽃이 붉게 핀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개신이 도와 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제수가 있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물건을 줍는 꿈 행제수와 돈이 생긴다.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운이 온다. 가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소식,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의 대단히 좋은 길조이다. 낙다를 타고 가다가 샘물을 발견하는 꿈 뜻밖의 천우신조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달콤한 행제수가 있다. 낚시를 할 때의 수많은 복어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제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논에서 추수를 하는 꿈 금전적으로 이득이나 재산 상속으로 행제를 하는 꿈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물품, 식품, 식폭 등이 있다. 높은 곳에 매화가 굳게 피어있는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성공, 승리, 취직 등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명예,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뇌의 고치가 방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년이 들게 된다. 식복, 행제, 경사, 잔치 등의 기룬이다. 뇌의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늑대가 여우굴로 들어가 묵은 여우를 잡아 몰고 나오는 꿈 밀린 외상값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소가 있다. 다람쥐가 땅콩밭을 발견하는 꿈 사업가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발공,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이 있다. 대추한 자루를 어깨에 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